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미리 예고했던 바와 같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생애와 사상 이렇게 적어놨는데 임시적인 제목인데 이것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을 처음으로 출간할 적에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반 언론사하고 교계하고 불교계하고 일반 언론사하고 분리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교계 인터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선이냐 불교가 우선이냐라고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미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저는 진리가 우선이에요. 불교가 우선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 불교를 부정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안 되고 진리는 그 모든 방편으로 모습으로 형태로 다양한 종교로도 사람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이 진리를 구현하는 가장 뛰어난 통로, 창구, 방법론이 저는 당연히 불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를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해 주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로 출가를 한 거예요. 이 절에는 깨달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루신 수많은 성연들, 조사 선지식들께서 계시고 그리고 수행에 대한 체계가 있고 그리고 수행 전통의 어떤 승가 모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서 출근을 한 거죠. 진리가 훨씬 커요. 불교는 그런데 이 진리에 이르고 이 진리에 이르기 위한 공동체가 갖춰져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이 진리에 가닿기 위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불교 위에 다른 종교가 진리를 잘 구현했느냐? 물론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불교가 진리를 통하게 하는 가장 수승한 종교였다. 그런 믿음 때문에 제가 출근을 해서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냐 불교냐는 우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원래 범주성 훨씬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만 갖춘다면 어떤 종교로서, 어떤 종교인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여러 은사 교수님들이 계셨지만 길이성 교수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각별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교수님은 저를 모르실 가능성이 훨씬 커요. 지금에서야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었어요. 불교 위에 수업을 제가 학점을 D를 맞았잖아요. D. D학점을 주신 분이 길이성 교수님이에요. 길이성 교수님.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D학점이었어요. F는 없었어요. 그런데 D학점을 유일하게 주신 분이라서 그런데 그게 더군다나 불교의 이해라는 수업인 거야. 제가 지금 스님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중놀이를 하고 있는데 불교 공부도 하고 있고 수행도 하고 있지만 그 출발점, 불교의 수업이 D였다고 이렇게 참 아이러니하게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이 길이성 교수님께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학원생들, 원생들이 저하고 동갑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저보다 선배님이에요. 선배님. 선배님이지만 나이는 같거든요. 제가 3수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배님들이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수업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길이성 교수님이 노년에 좀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성사상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원생들이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해가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생들이 라틴어 공부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공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힌두교라든지 아니면 불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라틴어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공부할 거 너무 많다. 나는 한자, 불교에서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자 공부하기도 힘든데.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이거 다 하려거든. 인생 몇 년이나 걸리겠냐. 한 생으로도 부족하겠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불교에, 심취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조사쌤들의 가르침에 경도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것에 눈길을 두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에카르트라는 마이스터 에카르트. 들어는 봤지만 크게 관심을 가져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명언을 하나 봤어요. 명언을 보다가 이런 명언을 남기셨네 하고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물론 불교인이고 불교 수행자지만은 진리의 관점에서, 불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진리 전체의 커다란 관점에서 이 신학자가, 철학자가 왜 이러한 말을 했는지 공감되는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믿음체계나 어떤 교리 방식이나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 동서양이나 이런 차이는 있어도 마음이란 한바탕은 똑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명언이 저한테는 좀 깊게 각인이 돼가지고 이걸 한번 소개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기디성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언급해 보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겠어요. 기디성 교수님이 한번 책을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동서양 사상의 대화, 그 가운데서도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두 위대한 종교 전통의 창조적 만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에카르트와의 만남은 실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느껴질 정도로 감격적 경험이었다. 에카르트의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나는 참된 인간성의 실현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동양 사상과의 완벽한 일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늦게 만나신 거예요. 에카르트를,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그러니까 그런데 교수님에 관해서 좀 약간 부언 설명을 해드리자면 길교수님은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 집안에 장로 목사님들이 좀 많으셨어. 그리고 당신께서 자라면서 당연히 기독교적 사고 방식이 당연히 훈습되면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길교수님께서 나중에 예일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하버드에서 비교종교학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박사. 박사를 받으셨는데 그런데 하버드 비교종교학에서는 제가 알기엔 이래요. 내 종교가 있잖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서 졸업하려고 하던 박사 논문은 자기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전공해서 그거를 박사 논문 내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 하버드를 간다 치면 저는 불교 전공을 해서 박사 논문 못 써요. 비교종교학이라는 게 그래요. 비교종교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comparative studies of religion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종교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교라는 게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저 종교를 모두 알아가는 것이지만 두 종교의 차이점 혹은 공통점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건 상당히 좀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당신께서 제가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돌아오실 적에 보살 예수라는 책도 저술하신 거예요. 보살.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수행자의 상을 이게 보살이라고 했는데 그 보살 예수 예수님의 어떤 활동이나 업적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살이라는 수식어로 그렇게 하신 거죠. 두 종교를 통합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뭐랄까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당신께서 크리스찬으로 몸담고 계셔도 이를테면 수업시간이 됐다 보면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경향성이 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그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종교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건 저는 어느 면에서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아성짜리고 자아 비판이잖아요. 잘못된 건 지적할 수 있고 그것을 이제 고쳐나가자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딜을 주셨어도 하나도 원망스럽진 않습니다. 나중에 재수강해서 학점 바꿨어요. 바꿔서 상관없지만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서양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을 공부한답시고 관심을 가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났건만 나는 에카르트의 사상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서양 중세 철학을 소홀히 해온 나의 모지를 후회하기 시작했다. 늦게 만나신 거죠. 라틴어 공부도 좀 더 착실히 해두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많이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에카르트라는 사상의 보고를 만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사상의 보고. 보배창고죠. 보배창고. 굉장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에카르트 톨레를 얘기하기도 했지만 울리 톨레, 에카르트 톨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출신 성부는 독일인이에요. 독일인. 그런데 이제 독일 철학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독일인한테는 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독일 철학이 굉장히 정교하고 난이하고 어렵고 하지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 수가 있어요. 해겔이라든지 여러 수많은 자기 니체라든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독일에서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후 영향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독일을 가봤지만 10월달인가 11월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독일이 가을인데 좀 겨울 같아. 좀 스사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좀 안개가 많이 낀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한 거야. 차분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생각을 돌이켜보고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말이 있어요. 지중해 같은 데는 아내 철학. 물론 이제 그리스 시대의 어떤 철학은 있었지만은 그 시대 이외에 좀 뭐 이제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 철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독일 철학의 어떤 기원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께서 길이성 교수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계시지만은 어떤 동양 사상도 공부하고 교수님이지만 독여도 공부하고 유교도 공부하고 다 부분적으로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서양의 사상을 어떻게든 한번 좀 가교를 만들어 보고 싶고 한번 통일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 예수라는 그런 책 제목이 나온 것이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동양의 종교가 숲의 종교이고 도교나 유교나 불교나 이런 건 숲의 종교이고 힌두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서양의 종교, 이를테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사막의 종교라고. 그래서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기존에 있던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한 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됐지만은 이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 그거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명언 하나가 저한테 좀 깊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에요. 그 명언이 뭘까요? 이 명언은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사랑은 시작된다라는 명언이에요.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생각이 끝나는 곳에서 사랑은 시작된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 같잖아요. 말, 표현 같잖아요. 특히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꼭 기독교에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 공부의 어떤 전체적인 결론적인 모습도 포함되고 있어요. 생각이란 건 뭐냐면은 나라는 주체와 실체야. 그 생각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비교, 분별, 판단하는 게 생각의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작용 근거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 그런데 생각이 끝난다고 했어요. 끝난다고. 그럼 뭐냐면은 생각의 그 실체로서 있어왔던 나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야. 사랑은 뭐냐면은 나의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면서 좀 더 큰 존재, 큰 바탕에서의 사랑이 구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또 무슨 영상을 썼냐면은 제목이 생각이 걷지면 전체가 통한다. 라는 영상 제목을 한번 달았어요. 생각이 걷지면. 그런데 이건 생각이 사라진다는 뜻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는 그 마음. 그 그 마음의 근거로서 있는 나라는 존재. 그것의 어떤 실체성이 사라지게 되면 전체가 이 환이 열린 눈앞으로서 전체가 이 세계가 모든 것들이 통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제 책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거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는 차에서 차 막았고 질문이 멈춰지면 이것도 똑같아요. 나란 존재에 근거한 질문, 생각, 고민 이런 것들 분별심이 탁 멈춰지면은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전체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인연법들이 답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야. 스스로. 특별하게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어. 착각만 걷어내면은 원래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는 거야. 구름만 걷어내면은 본래 있던 태양이 비추고 있대도요. 단지 구름만 걷어낼 뿐이지. 그러면 태양은 구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환히 비추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착각만 걷어내면은 진실의 면모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한 번 쓴 적이 있죠. 제 첫 책에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죠? 전체의 사랑인 거고.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사랑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 모든 방식으로서의 어떤 사랑을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에서 자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동양 전통에서는 이런 사랑이라는 말을 잘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쓰지는 않고 온전함, 완성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진실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게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사랑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어떤 정의에 있는 인간적인 속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맞지도 않고 좀 빼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다, 완성되어 있다, 그 외에 진실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주로 쓰는 편이죠. 그래서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 명언으로서 시작이 되는데. 우선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연역, 간략한 생의와 사상에 관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정현욱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더 미션이라는 채널에서 쓰신 게 있어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생의와 사상에 관해서. 그걸 한번 읽어보는 것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의 신학자여, 철학자이며 독일의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적 위로의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이제 리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생의와 사상을 간략하게 다루셨죠. 독일식 명칭은 에카르트 본 호흐하임이며 마이스터는 장인 또는 대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는 수식어인 거예요. 대가 에카르트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스터가 어떤 이름의 형타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존칭이죠. 에카르트를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1260년경 튀링겐 지방 고타 근방인 호흐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이스터 본 호흐하임. 이거 지역 이름인데? 이름도 그렇고. 그럼 호흐하임의 에카르트 이건가? 그렇게 된 것 같죠? 15사인 1275년에 도미니크 수도에 입회하여 수도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약 25년 후인 1300년경에는 에크프루트 수도원장이 되어 튀링겐에서 교고장에 임명됩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게 수학합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독일의 신학자와 철학자였으며 특히 자연과학의 특출한 영민함을 보인 인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의 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키나스와 함께 스크라 철학을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벤투라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면 토마스 아키나스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등이 걸출한 인물들은 당대에 유행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이 보수적 관점을 가졌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후에 교황청의 2단으로 지목된 사건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마그누스의 영향을 받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사유의 기본 전제로 삼습니다. 제가 예전에 철학을 공부했었지만 지금은 다 까마았어요. 플라톤 철학 수업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보수적 관점을 가졌다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죠. 굉장히 좀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하는데 그 다음 읽어보죠. 1300년 즈음에 파리로 파송되어 프란체스코와의 논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에카르트는 명성을 얻게 되고 1302년에는 파리 대학에서 마기스테로의 칭호를 받으며 교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건 좀 급이 높은 친구인가 봐요. 마이스터 존인가? 약 3년 정도를 머물다 1303년 말에 에크프루트로 돌아갑니다. 1304년에 작센의 도미니크 광구장이 되지만 파리로 돌아가 삼보작을 저술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쯤 파리총회는 그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307년부터 1311년까지 보헤미아 교구의 주교가 되어 그곳에 머물러 수도원을 개혁하며 여성 수도원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여성 수도원을 건립했다는 게 제가 이 역사적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세에서도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잘 보장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도 물론 수도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인물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1320년은 프랑크프루트에서 이단 혐의가 있다면 교황청에 보고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5년이 지난 1335년경에 이단 조사가 착수됩니다. 그러나 1329년에 그의 모든 책은 금서로 낙인이 지켜 읽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1327년 요한 23세에게 항소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결국 아비뇽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망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강력함에 받았음에도 에카르트 톨레는 심플라톤 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에카르트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안에서 그것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뿐이고 독일뿐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썼었고 독일에서도 연구가 좀 많이 됐을 거예요. 독일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다시 독일 전공을 해서 또 한국에 들여오기가 독일 연구했어도 그것이 또 미국이나 다른 영미권으로 가서 거기서 또 연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에카르트는 에카르트는 종교개혁자 루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세시대 그렇게 됐죠. 그뿐 아니라 쿠자노스의 신학과 철학 셀린과 해겔 등 독일의 관념론과 현대의 실존주의자인 하이데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R.W. 서던의 주장처럼 그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뚝 서있는 이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신 분인가요? 중세시대에. 그러면서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정리를 하면서 에카르트의 주장은 중세라는 시대에 걸맞지 않으면 기이합니다. 그의 주장 속에서 교회나 교황의 권위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어떤 일이잖아 조직이잖아 교황의 어떤 권위자나 수장이잖아 그 조직이나 수장이나 어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거야 이 사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왜냐하면 이분은 진리와 그리고 진리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그 직통의 내용만 말한 거야 말하자면 직지의 내용만 말한 거야 직지의 내용만 그럼 주변적인 얘기들 뭐 좀 아부를 한다든지 조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다른 언급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잘 없었던 거야 어떤 의미에서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죠 또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정신 근오시스 라고 했네요 정신으로서의 교리를 치밀하게 추구합니다 그쵸 사건 일들 그런 팽창 확대 이런 것들이 이럴 때 아니라 정신 바로 가버린 거죠 그는 이전이나 이후의 어떤 신비자들 보다도 파격적으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분이 이단으로 지목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신과의 합의되는 게 이 믿음의 최종 결론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런 전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신의 어떤 정신을 신의 모습을 구현한다 이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보통 정통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신은 절대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 우리가 항상 숭상하고 존경하고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있어야 될 위치를 확연하게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신과 하나 된다 신의 원리가 나로부터 드러난다 발현된다 이거는 애초부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별로 옳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교는 좀 다르죠 깨달음을 우리가 구현해야 된다 깨달은 존재가 된다 아니면 성불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 그런데 기본으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기복적인 관점에서 절대자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부처님을 우리도 부처님이나 어떤 수많은 조사 선지식이나 큰스님을 어떤 다른 인물로 대하잖아요 나의 어떤 복을 들어주실 분 나를 윤택하게 해주실 분 그렇게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기복의 어떤 근간이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있어 이 종교에 불교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기질이 갖춰지고 또 인연이 맞는다 치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번뇌의 문제를 해결하고 에카르트 같은 게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게 신과의 합의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뭐겠어요 성불이죠 성불 내가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된다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지만 깨달음이 구현되는 거 깨달은 거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불교에서도 약간 조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거 관련되어 있다면 부처님을 깨달음의 어떤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가장 뛰어난 수행자 성령 으로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 우리의 소원을 실현시켜주신 분 이렇게 기복적인 창조주처럼 절대 능력처럼 영원성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영성이 있어요 경영성이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스님들 같은 경우도 근데 이것도 필요한 영역이에요 필요한 영역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이년만큼 자기의 그릇만큼 보이는 거야 근데 그 그릇에 맞게끔 다양한 어떤 수행의 방편들이 나타나 있는 건 좋아요 중생수기 득이익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기 그릇만큼 얻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릇은 다양한 모습으로 내용물로 나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들이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무엇만 옳고 너만 가고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닌 거야 원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으면서 서로 급박하게 심하게 싸우지 않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저것도 참 좋은 방편일 수 있겠구나 하고서 같이 가는 게 사실은 맞는 거야 근데 이제 잘못된 건 뭐냐면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거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진리를 왜 구하냐 수행을 왜 하냐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선택의 문제 선택의 문제 모든 사람이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모두 깨달아있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 착각이 있는 거야 착각이 근데 자기가 그거를 느낀다면 자기가 결핍감을 느끼고 분리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분리감 결핍감을 느껴가지고 거기부터 발언해가지고 고를 고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결국 깨달음에 이르신 수많은 이제 조사선식들 계실 거 아니에요 큰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사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모두가 수행의 길 또 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가야지 별 수 있어요 수행해야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느끼고 세상은 언제나 해피하고 만족스럽고 난 경전 공부한 게 너무 즐겁고 그럼 그렇게 살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안의 문제가 스스로 직감이 되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시도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을 해보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시절 인연이 닿아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물론 자기 어떤 노력 분수만큼 어떤 인연만큼 얻게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만족하면서 산다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전 등에서는 굉장한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 특히 이 책에 나오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난다는 표현 등은 그의 해석을 직접 들어보기 전에는 이단의 교설투로 보입니다 그렇죠 또한 아들이 되어라라는 주장 등의 주장은 아들 신이 된다는 의미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전달하고 우리의 고통 죄를 대신해서 받는 분이야 그분만 그런 것이지 우리는 아닌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에카라트의 주장은 정신이 곧 신이라는 해결의 절약과 그와 맥을 같지 않은 관념론의 전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신이 곧 신이다 이거 뭐 비슷한 말 없는가요? 신은 절대자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절대 전능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속성인데 모든 걸 만들었어 이게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해도 되죠 마음 전능의 모든 걸 알아 마음이 이 세계를 창조해 일체 유심조 일체는 마음이 창조의 음파다 그걸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칭했던 거고 에카르트 드레는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 정신 정신이란 의미가 또 그쪽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마음이 아닐까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고 구현하고 마음을 통해서 나란 존재가 이렇게 발현이 된다 신성하게 발현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에카르트를 진정한 독일 정신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하신 거예요 소개를 하셨고 더 미션이라는 사이트에서 정현옥 목사님 께서 하셨는데 간단하게 에카르트 마이스타 에카르트의 생일관에서 달아봤고요 이거는 어디서 제가 누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에카르트의 어떤 누가복음 10장 38절 9절에 대한 설교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언급해놓은 게 참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한 구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양태나 속성이 없는 순일 무잡판 하나 이므로 이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면 아들도 아니면 성령도 아니다 완전 불교인데 이거 기독교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이게 전혀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그 어떤 것이다 보라 하나님은 순일 무잡하심으로 그 하나 안으로 내가 영혼 안에 작은 성이라고 부른 그 하나 안으로 들어오시며 그 외 어떤 방식으로도 들어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양태나 속성이 없다는 거야 순일 무잡하다는 거야 하나라고 했죠 근데 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는 비교의 하나가 아닌가요 하나 둘 할 때 그 하나가 아닌 거야 이 전체성으로서 단일성으로서의 하나인 거야 이거는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숫자나 모양 크기의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일 무잡하다고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보통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마 이게 무슨 관리적인 전통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훨씬 우리 동양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하늘이고 땅은 어머니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약간 과거의 어떤 남녀에 대한 생각 차이가 위기 차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들도 아니면 성령도 아니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발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도저도 아닌 그 어떤 것이다 완전한 의미로서 절대적인 이름으로서 그게 권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고 순일 무잡한 그 어떤 것이다 라는 이게 주장을 누가 듣게 되면 굉장한 파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만약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근데 굉장한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또 만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명상 이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내 관념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비주의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합의를 추구한다 어느 정도 많이 이뤄내신 분이니까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참 누가 이 누가 보건 10장 38절에 대한 설교 이 내용을 보고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썼는데 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서 저도 참 시대를 앞서 나가신 분이구나 그러나 조명은 좀 늦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철학에서는 독일에서는 이미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고 하니까 에카르트 돌레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죠 근데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명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언 세 페이지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는 걸로 하죠 첫 번째 이제 생각이 그만드는 곳에서 사랑은 시작된다 제가 이건 이미 얘기했죠 나란 존재 실체에서 탁 벗어나면은 사랑 전체성의 어떤 인연법에 따른 조화의 순리는 이어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독교 전통에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는 신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마음의 문 바로 앞에 있다 그곳에서 그는 서서 머무르고 기다리신다 신이죠 근데 약간 인격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모양 이런 관념적인 표현을 한 건데 바로 마음의 문 앞에서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수행할 적에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런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을 뭐냐면은 가까이 있다 정말 가까이 있다 이 감이 있어야 돼요 감이 감이 있어야지만 저도 대학교 때 이 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뭐지 내가 뭘 놓치고 있지 나중에서야 제가 이걸 눈앞을 놓쳤다는 말로 표현하지만 눈앞을 어떻게 놓치겠어요 눈앞을 놓친 자 해도 이런 말을 해도 눈앞이고 다 눈앞인데 이렇게 모양 해도 소리 해도 생각해도 포기해도 포기해도 눈앞이지 감이 있어야 돼요 감이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 되고 싶은 자는 지금의 자신을 버려야 한다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언가를 갈망하는 난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가졌다면 그것을 사랑할지 완전 갈망은 사라진다 되게 인간적인 속성으로서의 갈망인가요 갈 애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랑 인간적인 분별심 어떤 소유와 집착심에서 근원한 가래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은 전체적 관점에서 평등한 관점에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미로서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랑에서 온다 고통을 받기 싫어하면 부족한 사랑에서 온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거야 기회를 주는 거죠 기회를 여기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고통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나라는 애고는 존재는 고통을 받기 싫어해 쾌락을 쫓지 즐거움을 원하지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신을 특정한 형태로 찾으려 하는 자는 그 형태를 만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신은 찾지 못한다 이거 완전히 금강경하고 똑같잖아요 야기 새끼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렬 이거잖아 만약 색으로서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이 모두는 삿댄도를 행하는 자인데 마땅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양과 소리에서 그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이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을 만나지 못한 거야 왜냐하면 모양도 대상이고 소리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구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나란 존재가 실제로 있을 때는 대상을 취하고 얻으려고 해 그런데 이 대상 경계에서는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 속에 숨어있는 신 대상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그 신을 발견해야지만 사실은 불교식으로 말하지만 여래를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만 대상, 모양, 소리 그것이 나란 존재에 갇혀 산다면 이 고정된 실체에 갇혀 산다면 이건 여전히 유의법으로서의 어떤 추구 대상일 뿐이야 이게 팍 깨짐으로써 어떻게 보면 눈앞의 시선을 전체의 시선을 그렇게 확장됨으로써 대상에서 대상에서 신이 드러난 거죠 신이 신이 드러난 거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바뀌게 되는데 불륜견여래 여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견성 견성이라는 게 견성 성품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그렇게 아니라 보는 성품 그것이 견성 그것이 견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맞아 보는 성품 아는 마음 이게 견성인 거예요 견성 모양과 소리로서도 대상으로서도 신은 드러나죠 두둥을 물이 신의 작용인 거죠 부처님의 모습이고 영혼의 말씀은 침묵 속에서만 들린다 이게 이해는 돼요 침묵 속에서만 들린다 진실한 말씀 신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만 들린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진실의 말씀은 어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에서는 안 들려요 그런 건 아니죠 까마귀 까악 까악 울으면서는 안 들려요 신의 물 졸졸해서는 안 들려요 다 들려요 그런데 뭐냐면 어떤 수행 과정에서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들려가던 침묵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 있음과 소리 없음이 사실은 나뉘는데 소리 있음은 까마귀 소리 물소리 사이렌 소리 다 될 수가 있겠죠 소리 없음 소리 없음도 사실은 그것이 그것만이 또 진린 것도 아니지만 소리 없음이 이 침묵의 시간이 고요의 시간이 어떤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흡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침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의 말씀은 침묵 속에서만 들린다 하지만은 그 과정 중에 있을 땐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확 깨고 나온다면 사이렌 소리에서도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천명의 독서의 장인보다 한 명의 삶의 장인이 낫다 제가 예전에 쓴 글이 있는데 어설픈 영성가보다 떡볶이 고수가 낫다 괜히 남들을 가르치겠다고 내가 영성 지도자 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그럼 뭐 제가 떡볶이 당수라도 할까요? 그러니까 아 예 훨씬 잘 어울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떡볶이 고수면 뭐 어때서 다 진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설하는 교사가 될 필요도 없고 자기 역량껏 분석껏 될 뿐이야 꼭 그렇게 역할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이를테면 제 방식대로 진리, 수행 뭐 깨달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내가 공부한 게 있고 덕화를 받은 게 있다면 저도 그거를 법으로서 가르침으로서 펴내는 것도 어떤 불제자로서 선언에서 공부하는 납자로서 회양의 한 방식인 거예요 깨달음을 회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다른 식으로 물론 자비심으로 뭐 선언행위로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회양할 수 있지만은 깨달음의 회양이 가장 좋은 거긴 해요 그러나 반드시 깨달음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다른 방식으로 다 자기의 어떤 졸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회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20년 30년 물론 정진하신 거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절밥을 이렇게 얻어먹고 신도들의 시주를 받았다면은 이거를 회양도 해야 돼요 이렇게 수행만 하는 것만은 이렇게 선언에 앉아있는 것만은 저는 옳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연이 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양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항상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항상 너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항상 사랑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사랑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표현법이에요 그러나 이게 기독교 전통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 천국에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너 앞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교주님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달랐던가 너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한 행동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분이시죠 근데 이 원칙주의가 필요해요 기본 원칙이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신을 찾는 사람은 신을 어디에서든 찾을 수 있다 길거리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에서나 감옥의 고독함 속에서나 이 글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는데 어떤 글 제가 원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보는 거야 계속 생각이 나는데 신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라는 거를 누가 예전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꽃 나오고 빛 나오고 애들 순수한 모습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신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이가 공부를 좀 했겠죠 어느 정도는 알긴 알겠지 그래서 사진만 올린 거야 어떤 설명 없이 아름다운 모습들 굉장히 행복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올린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진 한 장 달았어요 사진 한 장 어떤 사진을 달았냐면 인도 델리에서 어떤 한 취객인 같이 술 마셔가지고 시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꾸정물에다가 머리를 탁 담그고서 자고 있는 취객인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그 양반은 신은 어떤 모습으로인가 굉장히 아름답고 밝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고 이런 모습에 긍정적인 것들만 올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약간 일부러 찬물을 확 끼얹듯이 취객의 사진 고라토라고 치고 있는 취객의 사진을 올린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신이 오지 않아요 그건 내 욕심인 거야 내 욕심 신은 모든 형태로 와요 모든 형태로 아무런 분간 없이 모든 형태로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신인 건데 내가 골라내려고 하는 거야 아 요 아름다운 거 요거 행복한 거 요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요거 긍정적인 거 그런 것만 골라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큰 착각인 거야 착각 이미 모든 형태로 왔는데 내 모양과 소리로만 오겠어요 감정과 생각으로도 와요 반야 돌아다니고 있다 고양이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오였어 신은 감정과 생각으로도 와요 고독함 속에서도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 상태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깨이신 분이에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나를 통해서 신이 구현되는 거야 신의 모습으로서 근데 행복함만 온다겠어요 이 사람이 행복함 뿌듯함 충만함 이런 걸로만 오겠어요 연민으로도 오고 고독함으로도 오고 어떤 절박함으로도 오는 게 신이 모든 방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디서든 찾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고 교회만 있겠어? 감옥에도 있지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내가 말하는 유일한 기도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닥친 불행도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좋은 일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온 시련도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죠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라는 게 모든 일인가 모든 일 내가 원하는 특정한 일 좋은 일 긍정적인 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다면 그게 정말 뛰어난 수행인 거예요 고통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련도 감사하고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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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굉장한 수행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예전에 요가의 어떤 전통 수행 방식에 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나를 비우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 인간적인 속성으로서 이건 원하고 이건 버리고 싶고 하고 그런 분별심이 있지만 이건 애증의 요소도 있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모두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은 모두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뭐냐면은 내 분별관념을 싹 다 놓아버려야 돼 탁 털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범사가 나를 통해서 낱낱이 구현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슬픔도 감사해 이 우울함도 감사해 감사 감사 대단한 수행이에요 대단한 수행 제가 선을 했고 간화를 했지만은 이 감사함의 수행이란 게 자신을 비우는 정말 큰 수행이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행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진리와 하나 되는 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탁 내려놓으면 끝난다고 탁 존재감, 실체감, 직접심, 분별심, 생사심 탁 내려놓으면 끝난다고 그거 하나면 다 끝나요 근데 이 탁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탁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탁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특정 내용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런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약간 극단적으로 날아가자면은 나에게 닥친 모든 고통도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갑자기 무슨 암 3기 판정을 받아서 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참 힘들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신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인연을 잘 받겠고 잘 받아들이고 또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한다면은 참 잘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수용하는 자세 그것이 어떤 표현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진실은 너무나도 고개하여 만약 신이 진실에서 멀어진다면 나는 진실을 간직하고 신을 놓을 것이다 이게 정말 또 파격적인 말이야 신이 진실에서 멀어진대 그럼 나는 진실을 간직하고 신은 놓아버린다고 했어요 이게 기독교인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나는 진실을 진실과 함께하지 하나님이 진실에서 멀어졌다 그럼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독교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인 거지 그런데 저는 이걸 이해해요 진리가 중요한 거지 어떤 부처라는 명상 의미부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좀 과격한 주장을 하셨어요 과격한 말하자면은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은 삶을 살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보내야 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념 고정된 프레임 여기에 대한 의미부여 이런 걸 갖추고 있다면은 진리는 그걸 훨씬 넘어선 거야 그 모든 이해관념들이 더 펼쳐지는 이 텅 빈 바탕이 순위무작팜이 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진리의 모습인 건데 그게 훨씬 큰 거지 여기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어떤 의미, 대상, 모양, 형체 자리, 위치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이분은 진리를 위해 살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하신 분 이 결심을 하신 분이죠 다음 지옥은 성질일 뿐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성질은 그대로 영원해서 그들이 찾게 되는 그들의 성질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지옥은 성질이라고 했죠 어떤 장소 의미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성질이라고 했어 성질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분별심 고통 생사심 이거에 확 흡착돼서 거기서 휘둘리고 있다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지옥이 어디 가는 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마음의 성질일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처하게 된 마음 상태가 지옥인 거지 지옥을 실체하지 않으셨죠 다만 어떤 마음의 어떤 속성이나 성격으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굉장히 불교적인 분이신가요 불교적인 분 이게 1300년대 이를테면 중세시대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뭐 어디에 주교도 되셨지만은 굉장히 열린 사고방식을 갖추신 분이죠 작업복을 입고 순수한 것이 가장 높은 자리를 얻고도 악한 것보다 낫다 작업복 현장에서 일한다는 거죠 순수한 것이 하는 거죠 그 일에 투명하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얻고도 악하다 이게 아까 전에 말한 어설픈 명상가보다 떡볶이 구수가 낫다 이 말과 상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 자리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내 역할에 진실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교주 뭐 이런 영성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인연에 충실하고 진실한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음에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신은 항상 우리의 안에 있다 다만 우리가 집에 있는 경우가 저럴 뿐이다 이게 보고서 좀 웃었어요 신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에 안 있어 그럼 어디가 있어 대상에 가 있지 대상 바깥 대상에 집은 보통 아니라고 표현되잖아요 안 집 안 이렇게 표현되고 바깥 세계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지만 우리가 여기에 안 머물고 우리 자신 마음이란 어떤 자기 존재의 본원에 안 머물고 계속 대상에 대해 가 있어 그러니까 신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애가 안 들어와 대상에 가 있어 계속 대상 경계 여기에 대한 생각 집착 판단 소유욕 여기에 막 가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가시나무새 노래 가시나무새 같은 경우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표현이지만 진리에서도 맞는 말인 거예요 내 분별심 생사심 집착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당신이 못 들어와 이미 계신데 내가 여기를 꽉 채워놨어 다른 생각으로 욕심으로 분별심으로 꽉 채워놨으면 당신의 텅 빈 모습이 순이 무잡함의 속성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신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신을 발견한다 모든 것에서 신을 사랑하고 신의 사랑이 저렇게 드러났고 모든 것에서 신을 발견한다 아까 전에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두두물물이 그대로 진리이며 부처님의 일이다 불공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다른 말 하자면 인간이 진정으로 순수한 신을 만나려면 모든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벌거벗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옷 이게 옷이라고 표현했지만 옷이 어떤 인위적인 속성인 거야 인간적인 속성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된다 생사 분별 관념 태도 이해 그런 것들 다 벗어내야지만 그런 상태에서 벌거벗은 영혼이 되어 있을 적에 그러니까 내가 싹 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워져 있을 적에 벌거벗은 하나님 비워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텅 비워져 있으니까 확 뚫려져 있으니까 쓱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무화의 사성과도 맞아요 무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따로 있다 이 관념 집착 분별심이 확 탑화가 되면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게 아니야 따로 만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서는 안 돼 진리와 만나기 위해서 곧장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하면 비워짐과 비워짐은 애초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장 만나는 거예요 곧장 여기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제대로 비울 뿐이야 그건 이제 구름과도 똑같죠 구름만 걷어내면 원래 태양의 빛은 그전에도 계속 내리쬐고 있었다니까요 다만 구름만 걷어내면 돼 이 착각 분별심 직착심 생사심 이것만 싹 걷어내면 실체감만 걷어내면 본래 태양이 태양 빛이 보인다 이거죠 이것들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명언들인 건데 제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호프만 복근 이라는 분께서 이거를 정리하신 거예요 어디지 호프만 복근의 몇몇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의 방 이라는 블로그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름이 되게 독특해요 호프만 복근님 당신께서는 기독교인이 아니신데 독일어를 좀 알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제가 독일어를 몰라요 공부할 생각도 없고 라틴어를 더더욱 공부할 생각도 없고 산스크립트도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내용물 채우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용물 채우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렇다고 영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런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떤 명언들을 짤막하게나마 이제 보고서 야 이 13세기에 중세의 어떤 기독교 전통에 있는 철학자이자 신학자임에도 마음이란 한바탕에서 이렇게 참 교감이 될 수가 있구나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다만 이제 이분이 진리와 환이 통해 있어야 된다는 약간 전제조건이 있긴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동서양이 무슨 상관이겠어 기독교와 불교가 무슨 상관이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말의 표현법이 무슨 상관이고 진리의 면면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분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 바탕은 텅 비어져 있는 기본 바탕은 같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기본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불교도 진리로서 드러나고 기독교도 기독교도 진리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만 그 진리로 드러나는 양상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든지 온전함이라고 표현하든지 완성되어 있음으로 표현하든지 그거는 개인의 어떤 기질이나 문화 역량 성격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거를 한 방향으로 규정해서 반드시 사랑이란 말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이 호프만 복구님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에리 프롬이 에카르트의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에카르트는 소유와 존재의 구별을 힘차고 분명하게 기술했다 에카르트에 따르자면 인간의 목표는 완전한 존재에 도달하기 위해 자아구속과 애고중심의 사슬인 소유 양식에서 우리 자신을 존재 양식으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소유도 그래요 소유가 뭐냐면 나란 존재와 실체로 있을 때 소유인 거예요 대상을 얻고 잃고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적게 소유하고 이런 게 난이잖아요 나란 실체로 있을 때 근데 우리 자신은 존재로 해방시키는 거야 소유냐 존재냐 존재는 바로 눈앞에서 인연 따라 드러난 나란 거야 나 내가 존재로 바뀌는 거야 소유의 중심축이 아니라 존재의 한 양상 한 드러남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공부 성공부 하다 보면 드러난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심이동이 됐기 때문이에요 중심이동이 되면 나라는 실체에서 무언가를 얻고 잃고 보고 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라는 눈앞이라는 이 텅 빈 공성에서 인연에 맞게끔 그 모든 경계와 현성과 존재가 나도 존재 하나야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란 통로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진리가 이런 통로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마이스터의 카르도 똑같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를 통해서 발회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마음에 텅 빈 바탕만 갔다면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불규만 진리를 구현하느냐 아니에요 기독교도 진리를 구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주축이 주요 정통이 이렇다라는 이게 탁 못박음이 강하다면 나머지를 2단으로 취급하고서 이렇게 떨궈내겠지만 그러면서도 거기에서도 진리 면모를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추앙을 받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나냐 눈앞이냐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제 나로부터는 크게 벗어나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려보고 있죠 요즘에는 이제 뭐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이 벗어남을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한번 탁 해봤는데 생각처럼 잘 안된다는 걸 잘 안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 이게 어떤 큰 경험을 안 왔다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되실 수는 있어도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뭔가 다 정리가 안된다 그런 과정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대부분이고 그런데 왜 안될까 그거를 뭐 여러 공부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일별을 한다고 해서 일견을 한다고 해서 이게 탁 이게 전환이 안 돼요 잘 이것도 힘이 쌓여야 돼 그것도 넓혀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확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찔끔 조금 약간은 벗어나 근데 확 벗어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거의 없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 확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어떤 기반을 말해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돼요 깨달음은 결코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한번 탁 탁 해서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요 나중에 또 후작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이제 영성 공부에서 이 깨달음에 관한 굉장히 좀 단호한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도 있기도 한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는 실체에서 너무 좀 갇혀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 맞추기 위해서 이 평등성 어떤 공성의 도리를 강조해서 말하는 게 맞아요 맞긴 맞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균형 잡아갈 필요가 있어요 애초부터 이건 균형 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나란 존재감에서 실체감에서 확연히 벗어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균형을 잡는 작업은 다 필요해요 그것이 처음부터 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깨달음이 엄청 큰 사람이 있어 그건 또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조정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그 수행이 좀 수월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나로부터 확연히 벗어나서 이 눈앞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제 눈앞이 나중에 스스로 닦게 되는 경계가 분명히 와요 여기부터는 퇴전이 없어요 뒤로 안 가요 뒤로 안 가는데 그 정도 가려고는 근데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나와 눈앞이란 게 50, 50점 해가지고 49, 51 눈앞이 51점 됐다고 해서 눈앞이 스스로 닦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약간 힘의 크기의 문제야 힘의 크기의 문제여서 눈앞의 비중이나 밀도가 훨씬 높게 된다면은 나중에 나를 닦게 돼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를테면 비율상으로 얘기하자면은 80점, 20점 될 때야 눈앞의 힘이 80점으로 큰 힘을 발휘할 적에 20점은 자극력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알아서 닦아줘요 알아서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 정도 갈 때까지는 여전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놓지 말아야 돼요 이 공부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일별하고 일견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중요하게 하지만은 저는 그 후의 과정을 굉장히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별이나 일견은 좋은 데서 수행단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만은 삶이 정말 완성돼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별이나 일견한다고 해서 내 삶이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문제거리 많고 계속 부딪히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내 이 삶으로서 내가 진리가 구현되고 여기에 낱낱이 확인되어야지 그게 깨달음의 의미인 거지 내가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게 대수롭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삶으로서 증명되어야 된다 이 깨달음이란 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삶으로서 스스로 완성되어 가는 눈앞이 스스로 완성해 가는 이를테면 80점은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왔으면은 서서히 닦아가던 재미는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까지 한 번 가보고 수행 꾸준히 해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스타 이카르트의 생이와 사상에 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봤는데 긴 시간이었는데 지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로써 이제 이야기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또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얜 됐습니다 완벽 3 1 5 5 5 5 6 5 6 6